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1일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향방송 앞에 올려놨으니까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의 주식시향 또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.76%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.22% 하락한 하루입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일 내일 하루만 남았습니다 수요일은 휴일이고 목요일 당일 빼면 하루 남았다 그래서 변동성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번주 다 말씀드렸고 자 내일 만약에 북미회담에서 좋은 소식 넣으면 우리나라 상승전환을 하는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시총 상위종목들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 많은데 자 건설주 오늘 기대감 때문인지 건설철강 상당히 강세고 그리고 통신주들 좀 강세인데 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약세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만 강보합이고 나머지 다 낙포 컸는데 특히 특이할 종목 HLB 자 닥터케 여기서 분명히 따라가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더 처지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셀트리온 자 오늘 수급보시면 외국인은 그만 그만하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기간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고점부에서 공매도 물량들 많이 가지고 있었을텐데 그거 이제 청산하는 환매수 들어와서 일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완전 하락추세에서 조금 돌려내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강하게 27만원에서 27만 5천원 사이 여기 잘 눈꼬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주 기간 외국인 한번 쌍거리 한번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상승 시도 나오고 30만원 31만원대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그때까지는 기다리자 30만원 이상 이렇게 돌파 시도 나오고 눌리목 줄 때 자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을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 전략 변함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21인건인 25만 7천원 안깨면 계속 홀딩하면 될테구요 만약 깨지게 되면 24만원 23만원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모양새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셀트리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가는 추세는 돌려냈는데 자 상승전환 초입이다 모양이 다 비슷하죠 그죠? 자 이렇게 돌려내는 초입이다 오늘 외국계 좀 잡힌거 같네요 이것도 기간은 매수세가 꾸준히 있는데 외국인 최근에 조금씩 퐁당퐁당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0만 5천원 11만원대 강하게 돌파 이후 그 다음에 왔다갔다 좀 횡보할것이구요 그 이후에 10만원권 정도의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양봉 쓸 때 그때가 진정한 타이밍이니까 계속 기다리도록 합시다 자 셀트리언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언 제약은 닥터케이가 괜찮다 그래서 매수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여기 여기 박스권입니다 단기적으로 자 8만원에서 9만 5천원 사이 여기 박스권이니까 자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안들어왔네요 그죠? 기간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자 기간 외국인 예전에 쌍거리 매수 들어올 때 이런 시점에 주가가 좀 상승 시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오늘 좀 하락했으니까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0.68%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8만 5천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별무리 없고 9만 6천원 정도 7천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여기 강한 저항대 10살이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항받을 때 20일 안 깨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아직까지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20일 깨는지 안 깨는지 41만 5천원과 여기 40만원 인근 안 깨고 자꾸 상승 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빵 하고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 않네요 계속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매수 접근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그런 타이밍이다 이것도 매수 타이밍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HLB 자 전일 10% 가까이 빠지고 오늘 또 4.8% 빠졌습니다 자 여기 꼭대기에서 잡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여기 인근부터 접근금지 했는데 여기 위에 올라간 거 잘 챙기신 분들은 상관없겠으나 이제 밑으로 쳐지기 시작한다 자 전일 종목 상담에서도 밑으로 쳐지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원봉 떨어졌는데 10% 가까이 떨어졌는데 밑으로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60일 이평선 지지권이고 밑에 8만 8천원권까지는 지지권이니까 이평선 60일 잘 지지한다면 반등시도 한번 나올 수 있겠으나 만약에 한 번 더 퉁하고 깨지면 9만원까지도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젠 모양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20일 안 깨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깨고 왔다갔다 하다가 강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좋은데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 좀 잡힌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매수권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아직까지 시그널이 아니다 8만 5천 5백원 여기 라인 강한 저항대 그리고 9만 대 강한 저항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자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셀 계속 쳐지고 있죠 강하게 가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이평선 3개가 다 뭉쳐 있습니다 여기 지키지 못한다면 2만 6천원 지키지 못한다면 밑으로 퉁 하고 깨지거든요 그럼 손실 커진다 3만 5천원대 물려있는 우리 기처님 계신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3만 5천원대에 매수하신 분 있다고 종목 상담 주신 분 계신데 자 이것은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양이다 별로 좋지 않다 자 메디톡스도 지금 이게 바이오주 맞죠 바이오주인데 바이오 제약주인데 이것은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딱딱하게 바이로 메드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보자고 여기 올려놨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제약주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고 다른 종목들 많이 잘 상승하고 있는데 비교적 낙폭 큰 종목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규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 나오지 않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전에 닥터케이가 설명한대로 그러한 부분들 지지저항 부분들 이탈하는지 아니면 돌파하는지 여부 잘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지인에게 추천하시는거 잊지마시고 구독 안으신 분들은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